필요없다. XSFM입니다. I, D, W, K 그것은 알기 싫다. 228회 2017년 6월 15일 얘기를 다 했고요. 다 했죠? 네. 네. 조성주 소장님한테 드리면 좋을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례적입니다. 근 한 2년 만에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무슨 사연이죠? 익명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몇 자 보내봅니다. 저는 모 업체 기사인데 협력업체 소속이에요. 파견, 용역 뭐 그런 겁니다. 만으로 10년 넘게 다니면서 2일절 겪으며 회사에 불만이 엄청 쌓이긴 했지만 이 회사는 뭐 이렇지 뭐 하고 욕하고 마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도 협력사 안에서 진급도 하고 관리자 역할도 하다 보니까 본사와 협력사 사이의 불합리한 일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너무 눈에 들어오고 더욱 큰 불만을 가지게 됐죠. 안 보이면 좋은데 차라리. 어떤 야당에서 노무 관련 무료 상담을 해준다기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는 진짜 뭘 바꾸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찾아간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겪은 일들이 부당한 게 맞는지 최소한 하소연 정도 하러 물어보러 간 거였거든요. 맞아 그건 부당한 일이었고 본사가 나쁘네요. 정도의 말이나 듣고 싶어서 찾아간 거였는데 상담 일주일 뒤인가 협력사 관리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어디 글 올렸거나 신고한 거 없냐고 묻더라고요. 심쿵했습니다. 여기 심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는데 그 후로도 확인 전화가 더 왔고 회사가 망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당의 국회의원이 제 제보에 본사와 접촉을 해서 전국의 협력사 직원들을 본사 전환시키라고 했대요. 당장 협력사 사장은 다음 달에 짤린대요. 저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었는데. 불만도 크긴 했지만 저도 협력사에선 정규직이고 진급도 해서 월급도 꽤 받거든요. 혼란스럽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사들이 전환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친한 관리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미안하고 당장 잘리는 사람을 보니 죄책감도 들고요. 징징거리려고 찾아간 거였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이야. 그 와중에 국회의원이 제보자를 만나서 직접 얘기 들어보고 싶다 해서 내일 국회에 갑니다.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지만. KTX 승무원 노조분들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평소에도 대단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당사자가 되고 다시 보니 진짜 위대하신 분들이네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도망가고 싶어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연인데요.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정치인이 국회가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거 딱 제기하고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좀 전에 사연에 나오신 분처럼 그렇게 안 되고 오히려 그게 안 좋은 결과로 기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정의로운 거라고 생각도 못하셨을 거야. 하소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마크스 베버가 얘기한 그거겠죠. 신념윤리와 책임윤리의 정치에서의 문제. 신념윤리대로 하면 사람들은 지지하는데 책임윤리를 따지면 아주 나쁜 놈. 그렇죠. 결과가 좋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은 책임이다. 물론 신념도 중요하지만 좋은 결과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재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당 국회의원이나 의원실이. 그러네요. 국회의원한테도 좀 물어보고 싶네요. 좀 더 자세히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거 그냥 사장 겁주고 그냥 갑인 척 가서 야 카페트 깔아. 사장 나오라 그래. 그럴 일이었다고 생각하셨느냐. 그렇지. 거기 구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오히려 이제 당장에 지원하지는 않을지 모르더라도 아닐지라도 조금 더 차분한 대안과 예를 들면 준비를 가는 게 필요하지 않냐. 또 그러면 누군가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정의롭지 못한 어떤 구조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바뀌지 않는 거죠. 그게 그냥 무슨 레고가처럼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그냥 블록 같은 거면 세상이 한 번에 다는 바꿀 수 있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치는 또 그걸 다루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 어쨌든 가신다는 건데 방송에 나갈 때쯤은 다녀오셨겠죠. 다녀오셨겠죠. 어떤 이야기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도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정의로움에서 출발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조금 바꿀 수 있을까. 또는 방법이 없나. 또는 주변에 희망을 만들 수 있는 건 없나. 희망의 씨앗 같은 걸 이런 생각 정도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당장 지금 일하고 계신 그 현장에서 금제가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고민 자체가 반드시 어딘가에는 의미 있게 쓰일 수는 있다. 그래서 용기 내시는 건 필요하다. 그렇다고 늘 강조하지만 본인의 생계나 주변 동료들의 어떤 생활적 위협 이것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의원실이 조금 세심하지 못하게 이제 액션을 취했으니까 의원실에다가 다시 한 번 요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건 작전을 잘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에는 딱 떠오르는 게 그 경우에는 당장에 무엇을 다 전환해라. 다 고쳐라. 이렇게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주 현실적인 요구. 현장에 노동자들이 겪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도 1부터 100까지가 있다면 그중에 어떤 것들은 크게 전체 구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가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을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머릿속에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자꾸 의원실이 눈에 밟히네요. 네. 한 번에 혁명을 완수해라 이렇게 시켜버리면 현장에서는 몇 명 모가지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만약에 강력한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런 게 충분히 방어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 차원에서 현장에서 일정 정도 방어가 된다면 그런 방법을 사용해도 되지만 현장에는 다 개별 노동자들로 각자가 있다. 노조 같은 게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노조가 셌으면 10년 된 전문기사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여튼 정치 효용감이라는 게 꼭 쾌감만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모있다니 큰일 났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소개해달라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이름과 사명을 모두 가려서 내보내드렸습니다. 꼭 조선수 도장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시사아카데미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그 다음은 김치레도 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3회 2017년 12월 29일 근데 이게 여기까지 딱 이제 여기까지 이 사연 쓰신 분들이 겪은 다음에 내 앞에 그 미래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복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자기 앞에 닥쳤을 때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말을 하죠. 크크크크 일단 아 도망가고 싶어요. 그리고 청취자 인증을 해주셨어요. 끝에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일단 우리 청취자가 맞다. 제가 225회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228회를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면요. 조성조장하고 저하고 그런 얘기했던 게 기억날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취재를 기동성 있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주 부족했고 당장은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 본인이 다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원실에도 아니면 앞으로 노동운동 도와줄 어떤 사람들에게도 신혼보호해 가면서 조심조심 가자. 조직화를 하자고 갑자기 들이대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조직화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국의 노동조직이라는 건. 민주노총에서 오고 한국노총에서 와서 이렇게 조직해라 저렇게 조직해라 다 얘기해주고 그래서 제가 걱정한다는 말씀만 그 방송에서 드리고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6월 15일에 제가 이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12일 뒤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그리고 한겨레에서 이걸 터뜨립니다. 6월 27일에 한겨레 기사입니다. 파리바게트 협력업체가 파리바게트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퇴근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임금 꺾기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적발된 가운데 전산조작을 통한 임금 꺾기가 또 확인된 셈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26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파리바게트 협력업체인 모호사 소속 제빵기사의 근태전산 기록을 보면 저녁 7시에서 밤 9시인 퇴근시간이 오후 4시 반 안팎으로 수정돼 있다. 일반적인 꺾기죠. 협력업체가 의미로 추가적인 연장근로 수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게는 1시간 많게는 4시간까지 전산을 조작한 것이다. 노동문제를 많이 다루는 박태우 기자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한겨레의 보도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에 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그 인색한 MBC KBS도 응원했습니다. 저는 이거랑 비슷한 상황을 DC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성지 글인데요, 지금. 그렇죠.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한 번씩 가는 글인데 나는 삼양라면의 햇맛이 너무 싫어서 아, 그걸? 고객센터에 햇맛을 빼달라고 요청했더니 햇맛이 없어졌다. 사람들이 안 좋은 일에 있을 때마다 거기에 욕을 달러 가거든요. 놀라운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이 사연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6월 27일에 의정미 의원이 터뜨릴 때 살짝 까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는 뭐 정부의 의지가 있다니 어쩌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여당보다는 정의당이 먼저 앞서 나가는구나. 그냥 그 정도의 해석만 하고 시사필 입장에서 끝냈어요. 우리 청취자의 사연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비효과인 줄은 아직 몰랐던 거죠? 잠시 그리고 두 달 뒤, 8월 23일 같은 청취자에게 후기가 옵니다. 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노조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억이 한 72개 정도 있어요. 도망 못 감. 나의 아이폰에서 보냄. 항의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조직하는 노동자들도 많고 열심히 투쟁하는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언론이 숨겨서 그렇지. 저는 다만 이렇게 단위 사업장이 전국에 너무 곳곳에 떨어져 있고 고용구조가 서로 노동자들을 만날 수가 너무너무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러한 업체에서 양대 노총과 정당과 시민사회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기술자 한 사람이 이 정도의 단위 조직을 해내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의 그것은 알기 싫다의 마지막 주인공은 이 두 개의 사연을 보낸 민주노총사나 전국화학선유식품산업노동조화 파리바게트 지회장 임종린이십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말하기 전에 협력업체 사장님은 다음 달에 안 잘리셨어요. 아, 진짜요? 안 잘리셨더라고요. 아직 계시고 잘 지내셨어요.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그분도 가족이 드신 분인데 네,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아직 못 관두신 것 같고 저한테 전화가 왔던 건 그 전에도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제가 회사에다가 싫은 소리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합원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평소에 그렇게 좀 회사에 반발하고 싫은 소리했던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너냐 이렇게 정의당의 실수가 아니고 아, 지금 요파 씨 후기 같은 걸 라이브로 듣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평소에 반동분자를 정리해놨다가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전화한 거다. 하긴 그러니까 잡아 뗐을 때 먹혔죠. 근데 이제 이거는 저를 증명하긴 해야 돼요. 지금 철들고 철든다는 표현은 이상하구나. 성인이 되고 거의 인생을 빵 만들러 지나가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빵을 만드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저 지난번에 처음 한 번 밖에서 뵀을 때 그 얘기해 주셨거든요. 제빵사로 10년간 일을 하셨다길래 그럼 이제 20대 초, 중반 그때부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럼 그전에도 다른 시민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신 적이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그전에 뭘 하셨다고요? 네? 저기요? 안 듣고 계셨어? 아니요, 아니요. 딱 그전에요. 그냥 사람이죠. 먹을? 네. 그리고 그냥 대학을 가긴 갔는데 점수 맞춰서 대충 가니까 그냥 우리네요, 우리. 거기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학기만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알바하면서 1학기 다니고 휴학하셨으면 20살 반?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이 또 돈을 벌긴 벌어야 되니까 홈플러스 가전제품 코너에서 가전제품 파는 거 그것도 불법 파견이죠.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불법 파견이에요, 그것도. 이제 알았어. 네, 이제 알았어요. 그것도 한 1년 하다가 그냥 알바하면서 그냥 잉여잉여 살다가 친구가 좋은 알바 자리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거기가 다단계였어요. 뭐야? 우리의 얘기죠. 네, 그래서 다단계 한 3, 4개월 있었나? 빚을 지고 나왔죠. 빚을 지고 나와서 진짜 우리의 삶이네. 빚을 갚아야 돼서 친구가 친구가 동네에 파리바게트 알바 자리 구한다고 너 거기 가서 일하라고 그래서 주로 친구 위주로 네, 파리바게트에서 알바를 했는데 제가 좀 육체노동을 잘하거든요. 일을 잘하니까 거기 기사님이 기사 해볼 생각 없냐 회사에다 이력서를 넣어라 했는데 제 인생에 제빵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직접 만들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우리의 아들, 딸들이죠. 그렇죠. 24살까지 뭔 요리를 해? 네, 그래서 그때 24살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아, 넣어볼게요 하고서는 이력서를 안 넣었어요. 이력서를 안 넣고 근데 기사님이 계속 이것도 은근히 일반적이지 않아요? 늘게요 하고 이력서 안 넣는 거 안 넣었어요. 기사님이 계속 만날 때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력서 넣었니? 뭐 연락이 왔니? 연락이 왔어? 물어보는데 안 넣었으니까 연락이 안 오죠. 근데 네, 거짓 계속 이제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 사실 안 넣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가 뭐해가지고 아, 연락이 안 오는데요? 떨어졌나 봐요. 그러세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바로 회사에다가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해서 우리 알바 이력서 넣었는데 왜 안 뽑냐? 깎이신 거예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력서가 없다. 이력서가 들어온 게 없다.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직접 들고 내일 회사로 방문하라고 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간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들고 갔어요. 갔는데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교육이 바로 잡힌 거예요. 원래 교육이 차수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로 또 교육이 잡혀버려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기사님이 성함이 혹시 라제알굴이셨나요? 아, 이걸 그렇다면 이제 SPC는 이런 걸 파악해야 되겠네요. 다단계가 SPC를 지금 무너뜨리기 직전이에요. 아, 그러네요. SPC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단계 근절 캠페인 같은 것이라고 시작해야 되겠다. 임종민 지회장 같은 사람을 또 받지 않으려면. 맞네요. 그것이 10년 전의 일이었다. 네. 다단계 빗막으로 알바 다니다가 네. 제빵 알바를 하게 됐고 이게 알바를 열심히 하면 자꾸 채용이 돼서 문제죠. 난 관두고 싶은데. 네, 그렇죠. 네, 발뺌을 했는데 너무 훌륭한 멘토를 어릴 때 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내 갈 길을 정해줘버려,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기사님도 그냥 한 번 물어보고 말았으면 그러고 말았을 텐데 원하기를 잘하셨나 보네요. 계속 권유를 하신 걸 보니까. 음. 질질 끌려 파리바게트의 제빵 기사가 되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성분 파악이 덜 됐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하고 사신 겁니까? 그 전에요? 그냥 동네 인형입니까? 네, 뭐 그냥 그냥 사람이에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거? 네. 글쎄요. 그냥 누워서 유튜브 하는 거 좋아하죠. 원래 이거 아니었으면 지금도 누워서 유튜브 하고 청취자 여러분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아주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세요 그냥. 그렇죠. 가만히 들어보면 나야 빵만 만들었지. 어떤 작가가 이분 같은 캐릭터를 만드셨다면 굉장히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평가를 받죠. 아니, 저 평가 받겠죠. 너무 전형적이라고. 이 캐릭터를 어디다 갔다 쓰냐. 입체감이 없다. 전혀 없다.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알바를 몇 개 하다가 빵을 만들게 됐어요. 지금도 지회장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품고 뒤를 캐보려고 하는 SPC의 임원 및 인사 쪽 직원 여러분 임종림 노조 지회장은 이런 사람입니다. 정보를 저희가 드렸습니다. XSFM입니다. 지방사분들이 한 곳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취업하시고 계속 한 곳에만 있었던 건 아니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처음에 입사를 하면 한 점포에 상주에 있는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입사를 해요. 저도 그렇게 한 3년 한 점포에서 일을 했는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힘들고 안 힘들고 물량이 적고 많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다 떠나서 가장 좋은 점포는 사장님이 안 나오시는 점포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제가 있던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동기들이 다 퇴사하고 떨어져 나가는데도 저는 사장님이 안 계신 곳이라서 되게 마음 편히 다니면서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점포를 이동을 해서 조금 힘든 매장으로 투메인 점포라고 해서 기사가 둘이서 같이 일을 하는 매장이 있거든요. 규모가 좀 커서 많이 오고. 네, 규모가 커서. 그런 점포로 이동을 해서 한 1년 있다가 지원기사로 진급을 했죠. 지원기사가 되면 지원기사요? 네. 밑에 있는 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기사들을 메인기사라고 하거든요. 메인기사를 한 서너 명 관리를 하면서 그 기사님들 휴무지원도 하고 관리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멘토링? 물어보면 대답해 주고 회사에 뭐가 힘들어요. 사장님이 나한테 이랬어요. 이러면 참아. 주로 하는 말이 참아인가 보구나. 어쩌겠니 이런 거. 일반적인 팀장의 업무보다 관리의 업무가 굉장히 많네요. 한국인의 멘토링이다. 참아. 네, 그런 지연기사가 돼서 지연기사 활동을 하다가 지연기사도 한 3, 4년 정도 하다가 교육지연기사가 됐어요. 그 교육지연기사라는 게 원래 현장에 신입기사님들이 점포 발령을 받으면 잘 못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원래는 본사 관리자들이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본사 사람이 협력사 사람을 가르치면 불법이래. 이러면서 협력사 내에서 신입기사님을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을 뽑자. 해서 그 직급이 새로 생긴 거예요. 협력사는 그런 방식으로 고용을 늘려나가거든요. 교육지연기사라는 게 처음 생기고 나서 제가 저랑 지금 같이 노조 만든 사무장이랑 첫 번째로 교육지연기사라는 게 됐죠. 나름 처음으로 생긴 자리에 진급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원래 모든 회사에서 가장 현장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교육이잖아요. 그래요? 사원교육죠. 보통 이런 양반들이 부심이 세서 사측에 잘 붙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또 교육을 해야 되면 애사심도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빵에 애사심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노조 가입한 인원들 보면 교육지연기사나 조장급들은 가입을 많이 안 했어요. 아. 네. 옳았어. 맞습니다. 보험 같은 거 신입사원 교육 같은 거 연수 같은 거 가잖아요. 네. 거기서도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회사에 열정적인 분들은 그때밖에 못 보거든요. 저도 열정적이었어요. 네. 열정적이었는데 교육지연기사를 3년 했거든요. 3년 하고 회사에서 핵심 인재 교육이라고 또 그 중에서도 인원을 막 차출해가지고 너네가 이 다음에 이걸 이끌어갈 사람들이다. 본사 전환의 기회가 있다면 너네가 1순위다. 하면서 받는 교육도 있었는데 너무 웃겨. 너네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데 너네는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너네가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보내겠다. 그래서 그런 교육도 받고 뭔가 어쨌든 간에 뭔가 앞에 서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사심이 생기겠죠. 아니 그리고 협력어처면 본사면 자기네 회사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진급한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슬픈 건 거기 가면 진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엄청 경쟁하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슬프죠. 그거 경쟁할 걸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아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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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 조금 남은 시간도 임종민 지회장님 이전에 지회장님에게도 여쭤볼 것들은 되게 많은데 이분의 이름을 클리어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요. 정말이지 그 우리 총치자 임종민 씨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 맞나? 그렇죠. 너무 특이해서 저도 약간 인지부조화가 와요. 누군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광고를 듣고 정리합시다. 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인천에 임종민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유튜브가 개발되자 집에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집에 누워있기 힘든 때가 옵니다. 언제요? 스무살이요. 대학을 기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부모님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 모습을 대충 3개월 보여줬어요. 부모님한테. 그런 다음에 휴학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죠. 네. 그리고서 현명한 선택을 내렸어요. 아 제도가 꼭 사람 죽으라고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휴학을 하고 원래 스무살짜리가 휴학을 하고 사회를 전전하면 다단계가 체갑니다. 네. 빚을 왕창 안겨요. 다단계 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쟤들 앞으로 인생이 창창해서 시간감 다 갚을 거야. 그래서 다단계 사장의 예상대로 이 소녀는 빚을 갚습니다. 빚을 갚다 말고 자신 있는 몸 쓰는 일을 빵집에서 하게 돼요. 알바로. 이해는 안 되지만 굉장히 잘하셨어요. 제가 업무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납득은 안 되지만 왜냐하면 이력서 넣는 것도 계속 안 넣고 계셨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또 빵이 내 적성이 정말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히 알바할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되게 잘하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정말 PC방 알바할 때 찰떡파이 정리의 달인이었거든요. 찰떡파이 옆으로 되게 잘 누워. 저는 사선 45도로 되게 예쁘게 정리 잘했어요. 그 일이 좋아서 한 게 아니야. 근데 그 일이 좋아서 하고 적성에 잘 맞는다고 느낀 착한 싸수를 불운하게도 만나는 바람에 그 싸수가 이 소녀를 SPC에 아니 SPC가 아니군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얘기는 해주셨죠. 3년간 다른 사람들이 퇴사할 때 자기가 퇴사 안 한 이유는 사장 없는 고요함이 좋아서이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일하는 업장이 다른 데보다 조용하고 편해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는 불만 없는데 라는 생각 정도 하셨겠죠. 그리하여 3년을 버티고 승진을 한 번 하고 그리고 3년을 더 버티고 승진을 또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되게 빨리 승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교육적으로 갔다는 거는 그 보험에서도 교육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파는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많이 파는 사람이 진짜 많이 파는 사람은 연봉을 억대로 받으니까 계속 있고 근데 많이 파는 사람이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 교육적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제빵기사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XSFM의 사연은 왜 보내게 됐느냐 이제 XSFM의 사연을 보낼 때가 왔거든요. 이 소녀는 교육지원기사를 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신입기사님들을 가르치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장 적응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는 게 처음에는 좀 도와주면 제가 빠졌을 때 혼자서 해내야 되니까 나중에는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신입기사님들은 제 시간이 안 끝나거든요. 또 신입기사님들은 저보다 더 일찍 나와요. 자기가 손이 느린 걸 아니까 막 5시 반 6시 이렇게 출근을 해요.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할당량 때문이겠죠. 그렇죠. 자기가 하루에 만들어내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와서 그러면 한 4시나 5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못 끝나요. 보통 진짜 빠르면 6시 7시, 8시 심할 때는 9시, 10시에도 퇴근을 해요. 일찍 출근하신다는 제빵사분들은 몇 시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 신입분들은? 어 5시 반? 6시? 그것도 왜 그렇게 출근을 하냐면 첫 차가 그 시간에 있으니까요. 첫 차 시간 맞춰서 첫 차가 빨라지면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네. 네. 그렇게 와서 이제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요. 왜냐하면 일단 빵이 제 시간에 안 끝나고 다음에도 케이크를 해야 되고 다음 날 거 준비도 해야 되는데 시간은 막 계속 흐르고 하니까 밥을 안 먹고 다음 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켜보면 나는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면 얘는 저는 일찍 가야 되니까 일이 안 끝나니까 밥을 안 먹을래요 이러는데 그럼 나 혼자 가서 먹고 올게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아 교육지원 기사는 뭐 이제 임종륜 지회장님의 논리에 의하면 싸가지 없지 않은 이상 내가 교육받는 애가 굶으면 나도 굶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막 지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그리고 누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신입 기사분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신입 기사분들은 신입이라서 노동법을 침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OGH도 제대로 안 시켜준다는 거고. 네. 그리고 그걸 옆에서 십장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럴 때는 같이 어기면서 당하는 게 예의라서 또. 네. 5시 반에 출근해서 9시쯤 퇴근하시면 16시간 아닌가요? 산업혁명이죠 이거. 실제로 그렇게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다음에 밥을 못 먹으니까 저는 계속 맨날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이러고 옆에 서 있으니까 저도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식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배고프니까 하나씩 같이 사서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비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월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아 교육지원기사가 옆에서 보다 말고 밥을 사줘야 돼. 네. 또 먹이면서 해야 또 애가 힘이 나서 하니까 그렇게 사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님들은 신입기사님들이니까 빵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은 하루에 어떤 딱 이만큼이 나와야 되라는 그런 품목과 수량이 있는데 점주는 네. 점주는 근데 그 수량을 못 맞... 어쨌든 빵 실수를 했으면 사장님이 손실인 거잖아요. 저희는 대부분 그걸 기사들이 계산을 해요. 실수한 거에 대해서. 까요? 네. 저희가 그날 바로 계산을 해요. 제가 여기서 저희라는 건 교육지원기사입니까? 아니요. 전반적으로 모든 기사들이 다 그렇게 해요. 다 알아서 까요. 자 뭐 그냥 먹기만 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요식사업은 단가가 낮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망쳐도 다시 만드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게 통념이거든요. 빵 하나 망쳤을 때 그것 때문에 까이는 값이 실제로 소비자가 사는 수준의 빵값을 까이진 않겠죠 설마? 그것도 사장님이랑 딜을 좀 잘 사장님이랑 아 사장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사님들은 사장님들이 생지 받아올 때 그 생지가로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사들 복지로 임직원 할인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한 1년에 1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거기 이제 그래서 계산을 할 때 20%가 디시되는데 거기다가 거의 대부분 쓰죠. 어머 소비자가에 20% 할인된 가격이요? 네. 아니 자 그러면 일단 그것부터가 문제잖아요. 숙련도가 높지 않은 사람한테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해야 되는 작업량을 집어던져 놓고 그거를 채우지 못한 리스크는 직원이 경제적 육체적으로 다 떠안고 있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분들이 되게 말이 돼? 라고 하는데 저희는 늘 그래왔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화내시는 거에 되게 왜 화를 내지?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근데 회사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주다 해주다 보면 저도 이제 막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 돼서 회사에다가 아 빵 태운 거 내가 이래저래 해서 계산했어요. 그러면 야 그걸 네가 왜 계산해? 이럴 끝이에요. 어떡하라는 거지?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면? 하여튼 그래요. 여기다가 나중에는 원래 책임지는 사람이 덤탱이 쓰는 게 큰 회사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저도 신입기사한테 야 이건 네가 계산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것도 되게 미안하고 왜냐하면 신입기사님들 대부분 나이 있으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리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들어오는데 3개월 그것도 국비 지원이라서 교육이 끝나고 좀 한참 있다가 그 교육비가 들어와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아니면 그 교육비가 들어올 때까지 돈이 없어요. 아 지금은 뭐 바꼈죠? 최대 지금 바꼈나요? 옛날에는 환급이었는데 지금은 바꼈죠 아마? 처음부터 지원으로? 아니에요. 지금도 후에 30만 원 지금도 환급이에요? 그럼 최대 한 4개월 정도 아무 수입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배우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라고 시키는 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좀 진짜 돈이 없는 친구들은 점심 사 먹을 돈이 없거든요. 첫 월급부터 그렇게 까이는 거 몇 달 동안 합숙시켜놓고 그러니까 훈련시켜놓고 서로부터 까는 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거기까지는 다단계랑 별로 다를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단계 하신 건데요. 다단계 못 팔면 자기 돈으로 계산하잖아요. 네. 0단계인데요. 벗어날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가 늦게 끝나잖아요. 그리고 연장수당이 안 나와요. 이 연장수당 못 받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는 그렇게 크게 화를 안 내요. 저도 그냥 뭐 어쩌겠어? 뭐 그냥 그러고 다녔거든요. 거기다 회사에다가 왜 연장수당 안 주세요? 제가 지금 몇 시 퇴근했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니까. 작은 사업장의 경험은 특히나 그런 거를 못 만하게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 시스템이 저희가 연장이 발생되면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연장이 생겼어요. 그러면 회사에다 보고를 하면 회사가 점주한테 연락을 해서 점주한테 받아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점주 입장에서는 직원이 나한테 억하심정 가진 걸로 밖에는 안 보이겠네요. 대부분 그렇죠. 모든 빵집이 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고생시켜요? 그럴 거면 신입기사 넣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진급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진급의 체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왜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제가 올라가도 왜 내가 올라가는지 모르고 왜 교육지원기사가 되었는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할래? 공문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게 생겼는데 너 할래? 해!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뭘 잘못하면 인사점수가 깎이는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회사처럼 사장이 어설프고 사장해본 지 3년 된 회사나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아니 저 주 회장님 본인의 경험도 그렇잖아요. 제빵기사가 처음 될 때도 승진 두 번 할 때도 내가 왜 하는지 모르고 갔다. 네 모르고 갔죠. 그냥 하라니까 저는 순종적이거든요.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빠지라면 빠지고 네. 참 세상에 보기 드문 존재입니다. 순종적인 노조위원장.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이 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듣겠습니다만 요파씨의 사연 보내고 끝내버리겠다. 네. 즉 김치나 빤도로를 받고 끝내버리겠다. 하셨던 케이스는 뭐였어요? 정의당 찾아가고 나서 정의당 찾아가기 전에 이미 회사에다가 퇴사를 하겠다고 말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아휴 퇴사하겠다 해서 퇴사를 얘기하고 퇴사하기 전에 이게 너무 화가 나니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찾아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소연 할 때가 필요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친구 이제 약간 뭐 연락이 오는데 연락이 올 때마다 솔직히 좀 싫었어요. 아휴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정의당에서 스팸이나 보내고 앉았고 그 아니에요. 설마 거기서 이정미 의원 지역구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스팸은 안 왔겠지. 근데 그래도 올 수도 있는데 참으시고요. 그래도 저는 지금 주 회장님이 하실 말씀 그거 같아요. 한 번 누구한테 말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었던 건 아니었다. 그렇죠. 맞아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지금도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욕이 안 되겠지만 다들 눈을 못 맞추고 있어요. 알아요. 사람이라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해해요. 저도 그런 편이거든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연락 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사연을 왜 사연 보내고 말려 그랬냐. 친구들한테 친하게 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다 방송 같이 듣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고마워요. 안녕하십니까. 친구들한테 인천도 갈게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야 이거 좀 조금만 이렇게 있다가 퇴사하고 한 1년 있다가 회사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때 그냥 요파씨에다가 회사를 회사를 좋게 된 사연으로 한 번 보내라. 이거는 백프로 인생의 기로를 인생의 기로에서 온 거예요. 김치를 받느냐 내가 SPC가 반동강이 아니냐. 이거는 백프로 당첨이다. 보내라. 그래서 정말로 아 그 상상 하면서 그냥 아 1년 후에 요런 요런 내용으로 요런 요런 부분에 약간 웃음 코드를 넣어서 써야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못 보냈네요. 지금은 와도 안 받아요. 짜고 치는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 아이씨에서 최초로 청취자가 요파씨에 사연을 보내려고 했는데 사연을 왜 안 보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치없게 드리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진짜로 우리의 상식선의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해봐야 되겠어요. 윤선민 에디터 질문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가시를 진행하면서 가장 의미가 되게 깊은 스토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토리가. 와 손희상과 네티즌 땡땡호가 울고 있죠. 멀리서.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뭐지?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지나간 이 사연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지금 현대의 노동시장이죠.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잖아요. 네. 우리의 노동환경이죠. 네. 더 키우면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다시 개별 질문으로 갑시다. 근데 이게 그 제도들 거기가 운영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제빵기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조금 들었는데 어릴 때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되기 전에는요. 이발소는 이발사캐스 창업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빵집은 제빵사가 창업했습니다. 베이커리는. 어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집 사장 저집 저집의 식구들은 좋겠다. 아빠가 보이진 않고 일만 하고 돈만 벌어와서 요즘에는 없죠. 자기 이름 걸린 빵집 네. 그때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 제빵사 사장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주무셔가면서 하면은 애를 너다 5명을 놔도 대학을 다 보냈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가 넘어간 다음부터 이 프랜차이즈 빵집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다른 사람이에요? 그럼 그 다른 사람들도 애 다섯 놔서 대학 보낼 수 있나? 관련된 질문을 해볼까요? 지금 살짝 나왔어요. 지원 기사가 되시면서 이제 각 파리바게트마다 있는 메인 기사들이 비벗날에 돌아가지고 모아주고 하셨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 고정된 휴무일이 없다는 겁니다. 제빵사가. 이게 내 귀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돌아갈 수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T사 경쟁업체 T사는 띠뚜사 띠뚜는 매주 화요일이시고 매주 수요일이시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정할 수 있다. 재판 기사가. 네. 그런데? 그런데 저희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 지원 기사가 맡은 메인 기사님의 휴무를 한 달치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휴무 텀미나 횟수 같은 거에서 약간 매달 좀 다르죠. 좀 심할 때는 휴무가 없을 사람이 너무 부족해서 휴무가 없을 때는 지금도 한 3회 정도밖에 못 쉬는 지역도 있고 3회란 한 달 3회입니까? 네. 그러면 텀이 한 18, 9일? 20일 넘어갈 때도 있어요. 텀이 18, 9, 20일 그러니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니까 20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거죠. 안 쉬고 일한다? 네. 돼요. 여기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빵사는 남들 출근하기 전부터 일하잖아요. 그렇죠. 된다? 근데 하면 또 돼요. 되니까 이게 계속 어떤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이게 여전히 굴러온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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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린 주회장님 뒤에 저 폰 보면 되면 한다 라는 좌우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건 왠지 빵 얘기가 아니라 노조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럼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아 고정된 휴무일이 없다 보니까 20일까지도 일을 계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케이스는 정규직의 정규 업무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보통은 큰 기업이나 관공소 조직 같은 데서 당직 썰 때 당직표 짜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20일에 한 번 당직 썰 때. 20일에 한 번 놀 땐 이렇게 앉자. 근데. 그런 직업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도 20대에 아르바이트 구할 때는 다 이런 회사였어요. 3주를 못 놀고 막 이래요? 3주가 뭐예요? 두 달도 못 놀았는데. 뭔 일이었어요? 그냥 현장 가서 옷가게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알바들이 서 있는 곳. 아 진짜요? 네. 안 놀아요? 안 놀았죠. 못 놀아 그러면 못 노는 거였죠. 여러분 제가 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재수종합반 일을 할 때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생들 뭐 할 때 중요한 내신 있고 안 중요한 내신 있는데 중요한 내신 들어갈 때 하고 수능 때 하고 그때는 한 40일 동안 하루도 못 놀고 나간다. 그런 생각하고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안 억울했어요. 그만큼 버니까. 그렇죠. 나간 만큼 버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추가로 이렇게 많이 나가서 일을 했는데 그것만큼 주지 않는 직장도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시급제이기 때문에 안 쉬면 안 쉴수록 월급이 더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이만큼밖에 안 쉬었는데 받을 만큼의 금액은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말이 바뀐 거죠. 안 쉬면 월급이 더 나오는 게 아니고 쉬면 쉬는 날 월급이 안 나온다는 얘기.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정의당 비상구도 그냥 검색해서 가셨어요? 아니요. 친구가 가산디지털단지 쪽에서 일을 하거든요. 뭘 해도 친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뭘 해도 이런 문제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그래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회사 얘기만 하면 눈물이 막 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가 그걸 보고 이제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대. 네. 있어요. 지하철 앞에서 맨날 나와주시는데. 무료로 해주는 데가 있으니까 가서 상담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봐 하면서 그 플랜카드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냥 저 파리바게트 직원인데요. 그랬더니 어디세요? 어디세요? 저거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인천인데 파리바게트 직원인데 할 얘기가 있어서요. 그랬더니 그러면 얘기하시라고. 그런데 저는 사무장 지금 사무장하는 친구랑 같이 가려고 날짜를 약속을 잡고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노무사님 만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그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없대요. 그럼요? 그냥 전화 상담하고 끝난대요. 그게 되게 제가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깊게 박혔던 사연 중에 하나가 굳이 가디에서 일할 때 지하철역 앞에 정의당이 항상 이런 사연을 모집한다는 현수막을 항상 걸어놨고 의원분들이 나와서 그걸 나눠줬었어요. 만나러 갔더니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대요? 네.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러 온다고 하니까 그 노무사님도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왔어. 그런데 사람이 정말 누굴 만날 때는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오! 말을 들어주겠는데? 싶을 땐 다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까 교육지원기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다 못했는데 저희가 기사님을 한 번 교육을 하면 인센티브가 나와요. 10만 원씩. 10만 원. 교육 한 건당 10만 원씩 나오는 건데 그걸 계속 그런데 그것도 약간 제대로 안 나올 때도 있었고 아니면 중간에 교육지원기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열흘은 제가 하고 열흘은 다른 교육지원기사가 하면 회사에서 전화가 와요. 아 이거를 나눠서 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너한테 줄 테니까 5만 원을 빼서 저한 사람한테 줘. 이런 식으로. 응? 뭔가 이상해요. 하여튼. 왜? 지금까지 들어보면 추가적인 노동 회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 꼭 필요한 노동 과 관련해서 나가야 되는 비용 이 지금 SPC에서 나가는 것 같은 돈이 별로 안 보이는데요? 지금까지 듣고 있으면 없어요. 없습니다. SPC에서 안 나가니까 협력업체죠? 하하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가 저희가 그런 인센티브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이런 힘든 문제들 때문에 2017년 3월 2월달까지 하고 교육정기사를 하고 다시 지원기사로 내려가겠다. 응. 그래서 이제 날 강등시켜달라. 네. 안 하겠다. 승진 필요 없다. 네. 이제 3월달부터 다시 지원기사 업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2015년 5, 6, 7 2015년 2월부터 회수로 3년을 했는데 끊었죠. 아 네. 회수로 3년을 했고 근데 제가 3월부터 지원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3월달에 연락이 와가지고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달까지 제가 교육한 기사들 중에서 3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점포이동을 한 경우는 교육 실패이기 때문에 5만원을 빼가겠다는 거예요. 점포이동이란 자산의 점포이동입니까? 네. 또 오로 간 것도 아니고 네. 이 점포에서 저 점포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냥. 근데도 교육 실패야? 네. 교육 실패래요. 교육 실패라서 왜입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력사에다가 물어보면 본사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 하고 본사에다 물어보면 저는 본사에다 물어봐도 본사도 제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게 본사 윗사람한테까지 연락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사 관리자급 정도 현장에 계신 슈퍼바이저요? 네. 퀄리티 슈퍼바이저 그분들한테만 물어보는 건데 그분들도 잘 모르세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도 대답을 들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런 게 나오면 저희한테 어떤 뭔가 공문 같은 걸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화로? 그냥 전화로 그렇대. 그러면 그래요? 이게 다 끝인 거예요. 음. 돈을 못 준다는 얘기도? 네. 그런 거 다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화가 났던 이유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 교육 실패면 5만 원을 차감을 하겠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하면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순종적이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는 1년도 저 전에 한 15개월 전 교육까지 다 전수조사를 해서 3개월 이내에 점포 이동을 하거나 퇴사한 거를 실패라고 해서 5만 원을 차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전에 월급으로 나가야 되니까 다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음 달 월급에서 차감을 하고 월급을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달 월급이 팍 줄어들겠네요? 네.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을 잘하셨으니까. 네. 전 잘하니까요. 실제로 잃은 돈은 얼마예요? 10만 원. 10만 원. 그 10만 원 중에서도 한 명은 정말로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회사에다 얘기를 해서 이 친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나가기 한 케이스였고 한 건은 좀 신입기사님이 자주 바뀌는 기사가 자주 바뀌는 점포였어요. 하장님 때문인가? 그냥 전반적으로 신입기사님이 일을 할 수 없는 점포인데 그런 점포가 있겠죠. 분명히. 그렇죠. 경력 기사들은 다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신입기사를 넣고 신입기사들이 못 버티고 나가고 못 버티고 나가고 제가 2년 동안 그 점포에서만 대여섯 명을 가르쳤어요. 그중에 한 친구였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결국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관두겠어요. 라고 연락이 왔길래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신 노동 환경을 들으시면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조금만 있어봐야 돼. 너는 관두는 게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러니까 좋은 점포로 갈 수 있도록 내가 위에다 얘기를 해볼 테니 조금만 버텨보자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해서 점포 이동을 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이 빠져나갔는데 그 10만 원이 빠져나간 것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신입기사님들이 몇 명인데 그중에서 두 명이 한 명 퇴사하고 한 명 점포 이동을 했다고 이걸 실패로 간주를 하다 몇 명쯤 돼요? 보통? 한 달에 보통 많게는 한 3명에서 적게는 한 2명 정도?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명이면 1년으로 치면 두세 명이면 3, 40명이 돼요. 네. 그 정도 만났는데 그중에서 두 명이 한 명 퇴사하고 한 명 점포 이동했다고 이걸 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또 화가 났던 이유는 저한테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냥 전화로 빼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난 어디다 얘기하면 돼요. 그랬더니 얘기하긴 뭘 얘기해 본사에서 네 얘기 들어주겠어? 그리고 협력사는 나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줄 방법은 없고 위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한테 얘기한다고 뭐 바뀌겠니?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어디다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양쪽이 토스 쳤다. 네. 그때부터 주목을 받으셨겠네요. 네. 아무도 저를 책임을 져주지가 않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협력사도 책임 못 지고 네. 본사도 책임을 못 지고 얘기를 해줄 의지가 있는 사람들도 한 명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막 또 울면서 일을 하다가 너무 화가 나서 친구랑 친구도 교육지원기사니까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친구도 한 10만 원? 15만 원 빠져나가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좀 아니다. 그냥 우리 퇴사하자. 회사에서 기사들이 너무 동기부여가 없다. 왜냐하면 본사 전환의 기회가 아예 사라졌거든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본사 전환의 기회가 아예 사라져서 기사들이 비전을 갖고 일을 할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기사들한테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하니까 도대체 뭘 갖고 열심히 해라. 회사에서 올해부터 장기 근속에 대한 포상을 한다고 SPC가 창립기념일이 10월 달에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5년 차는 금 3돈 10년 차는 금 7돈 제가 대상자였어요. 아 되네. 그래가지고 그건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받아야죠. 그래서 10월까지만 금받고 퇴사하자. 그럼요. 친구도 10년 차였거든요. 용여합니다. 당연한 거죠. 금받고 퇴사하자 해서 10월까지만 참고 다니자 했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더러운 돈 더러운 그 돈 아 돈이야 금 더러운 그 금 안 받고 만다. 그냥 7월 달까지만 다니자. 쉬우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퇴사를 결정하고 회사에도 통보를 하고 이제 다니다가 그래도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돈을 빼간 거 자체가 그리고 또 문제가 기사님들이 급여 명세서가 나오기는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쪼개나가지고 그거 급여 명세서를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급여 명세 월급이 들어와도 급여 명세서를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잘 안 봐요. 그 급여 명세서 계산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관리자랑 친했기 때문에 관리자가 야 돈 빼간대 라고 연락을 줬던 거고 아예 그것조차 연락을 안 한 것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전화로 공지했으면 전화로 공지 안 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처럼 화를 내니까 아예 공지를 안 하고 월급에서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15만 원 정도 덜 나가도 기사들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육 실패 한 건으로 돈이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게 돼서 이제 비상구를 찾아갔죠. 비상구를 찾아가서 저희는 계속 5만 원 얘기만 했어요. 노무사님은 계속 저희한테 업무 구조랑 인근 꺾기 관련된 거 계속 물어보시고 표를 그려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계속 설명을 듣길 바라시는데 저희는 계속 그래서 이 5만 원을 이게 정당한 건가요? 저희한테 공지 없이 이렇게 빼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상황으로 들리네요. 5만 원이 차감된 이유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 5만 원의 부당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노무사님이 듣기에는 1부터 100까지 다 틀렸던 거였죠. 네. 맞아요. 그렇죠. 노무사님이 되게 유능한 분이네요. 가서 5만 원이 안 좋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다 찾아낸 거죠. 계속 저는 계속 막 이게 인근 꺾기인데 이거를 막 이정미 의원이 지금 이랜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5만 원이 이게 이게 정당한 거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상태였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가가지고요. 잠깐 끊고 내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이 부당한 노동 조건에 오랫동안 신음하고 있는 전국에 되게 많은 제빵사 중에 한 사람이 5만 원 때문에 너무 화가 난 얘기였습니다. 예. 거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나머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PD고요. 윤샘의 에디터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저희 좀 종료하고 와야 되겠어요. 12월 30일에 봬요. 청취자 여러분. SSFM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53회 2017년 12월 30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 아 아 네. 새 밑에 그것은 알기 싫다 인삿말이고 뭐고 2017년의 마지막 순서 그냥 시작할까 합니다. 윤샘인과 유염 씨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저희의 옆에는 어제에 이어서 다 얘기하자니까 시장에 가면 같네. 유튜브를 보다가 대학을 때려치고 다단계 빚을 져서 빵집 알바를 하다가 빵을 10년간 만들다가 5만 원을 못 받아서 화가 나서 지금 SPC를 무너뜨리게 생긴 민주노총 화학섬유산업노조 화학섬유 이제는 식품산업노조입니다. 화학섬유 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트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의당 비상구에 찾아가서 사람 운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아주 정직하고 훌륭한 제빵기사 사수분을 만나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신 거 아니에요. 또한 상황을 캐치를 매우 잘하는 명민한 노무사를 만나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지회장님이 본인의 의도와 다르게 일을 또 너무 잘하셨네요. 이렇게 착착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의도 없이 착착 잘만 해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가끔 세상이 일을 하는 것이 슬프네요. 안 일해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의도와 다르게 일을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정의당이 지회장님한테 내준 해법은 뭐였어요? 일단 노무사님이 저희한테 연장 꺾기한 자료들을 수집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일단 해보겠다고 그러고 나와서 친구랑 둘이 다 대화한 게 되겠냐 그냥 한번 생각해 보건대 내가 노동한 시간에 대한 기록도 없고 네. 이미 다 조작이 되었으니까요. 네. 조작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수집은 해보겠는데 이거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희가 전 직원의 것을 전 직원의 것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봤자 그냥 내 거?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뭐 그냥 뭐 되겠어? 하고서는 그냥 밥 먹고 헤어졌거든요. 그렇죠. 밥은 먹어야 되거든요. 밥 먹고 헤어졌는데 네. 그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노무사님이랑 대화한 것도 뭐 딱히 없었어요. 네. 일주일 뒤에 이제 협력사 관리자가 신고했냐고 연락이 왔던 거죠. 음. 그렇죠. 그때 바로 아니다라고 잡아대셨습니까? 네. 아니요. 뭔 소리예요? 누가 신고했어요? 제가 법적인 해석을 아는 분들한테 요구해봤는데요. 이곳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대요. 물어본 게 나쁜 놈이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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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계속 문제 얘기를 했었고 네. 제 그 같이 하고 있는 사무장 이제 계속 사무장님을 할게요. 사무장님은 그 회사 게시판에다 글을 한 번 썼었어요.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글을 썼는데 본사에서 그걸 강제로 글을 지웠어요. 비공개 처리했어요. 친구가 계속 비공개 해봐라 나는 계속 올릴겠다 올릴 테다 계속 올렸단 말이에요. 아. 화가 많이 났어요. 가끔 위대한 키워가 있죠. 이렇게 친구는 저보다 더 순한데 네. 그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많이 나서 계속 올렸더니 거기다가 이제 관리자가 댓글을 달아줬는데 아. 관리자 못 참아 관리자를 꿰어냈군요. 네. 이곳은 개인의 감정을 호소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아. 전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관리자가 실수했네. 네. 그러네요. 크게 헛발질했네. 네. 관리자가 지 감정을 드러냈잖아.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친구도 많이 화가 났고 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을 비상구를 찾아가게 된 거였고요. 그런데 갔다 와서도 이제 저랑 제 친구한테도 계속 연락이 왔는데 그 이제 정의당 측에서 본사랑 대화를 할 때 네. 보건수당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제보자가 여자다. 보건수당 얘기를 하니까 회사에서 이제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교육지원기사 임금 채불에 대해서 그 5만 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여자 교육지원기사 그리고 협력사가 휴먼테크원 제가 다니는 회사가 휴먼테크원이거든요. 네. 휴먼테크원의 여자 교육지원기사라 특정이 된 거예요. 아. 거기까지 범위를 좁혔군요. 그럼 맞네요. SPC가 찾아라 한 거네요. 얼추 찾아서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부각된 게 아니라 게시판에 글 쓴 사무장님이 약간 특정 지어졌었어요. 여기서 사무장이라 하면 지금의 파리바게트 지호회 즉 노조의 사무장님 네. 이분도 제빵기사이십니다. 네. 제빵기사고 저랑 같이 정의당을 찾아가서 노조를 같이 만든 친구예요. 네. 그래서 사무장은 특정이 되었고 그렇죠. 우린 모두 누구의 친구죠. 네. 그렇죠.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고요. 그렇고 참 되게 화법이 깊으셔요. 그렇습니다. 네. 시간을 좀 더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저에게 이제 8월쯤에 후기를 보내주셨을 때 이제 저희 노조 생겼어요. 도망 못 감 이 후기를 보내주셨을 때로 넘겨보겠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지기까지 그 사이의 과정은 뭐가 있었습니까? 네. 이제 사연에도 썼지만 국회 들어가기 전날 썼잖아요. 비상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뭔가 회사에서 뭔가가 돌아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약간 그래서 뭔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구나. 우리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회장님이 점포 순회를 하다가 케이크가 없다고 이제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서 SPC 회장이요? 네. SPC 회장이 점포 순회를 했는데 쇼케이스에 케이크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왜 이렇게 쇼케이스에 케이크가 없냐. 그때 기사가 그럼 제가 조금 더 일찍 나와서 빨리 케이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거를 계기로 전국에 있는 모든 기사들한테 조기 출근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돈은 더 안 주고? 안 주죠. 이미 5시 반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6시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첫 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기본이 7시 출근 5시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시 출근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6시 반에 출근해라 6시에 출근해라 라고 강제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대도 만약에 회사 본사 사람들이 나와서 왜 이 시간에 케이크를 안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라. 이런 대응 매뉴얼까지 저희한테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의 대응 매뉴얼을 내리는 게 되게 종종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저만 화가 많이 났지 다른 기사들은 그냥 뭐 또 이런 걸 하네?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미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가지고 그것조차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내가 왜 이런 왜 왜 회장님이 돌았다고 내가 일찍 출근을 해야 되고 심지어 우리 회사 회장님도 아니죠? 네. 아니죠. 아니고 1시 반부터 케이크를 시작하라는데 제가 일이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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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끝나거든요. 점심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가? 막 이런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저는 신입기사님들이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밥을 못 먹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본사 관리자님한테 따졌죠. 본사 관리자가 내린 공지였거든요. 이거 그럼 본사는 지금 기사들 밥을 먹고 말고 관심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본사 관리자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캡처해서 또 막 노무사님한테 보내줬죠. 이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번엔 5만 원이 아니고 밥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국회에서 오라고 했다고 그래서 끌려갔죠. 그게 그러니까 그 저기 답변은 되게 재밌네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회로 오십시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여당도 가고 왜냐하면 여당은 지금 을지로 위원회를 그대로 살렸고 조직을 더 키웠죠. 여당 최고의 완장질 단체입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그렇고 자주 드나 드세요. 이제는 그러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 의원실 가셨을 때부터 노조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아니죠? 네. 아니고 그냥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직접 들어보고 싶다 하셔서 그때 의원님 만난 건 아니고 그 의원실 보좌관님 노동관련 보좌관님을 만났어요. 정송도 보좌관님이셨는데 보좌관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은데 왜 그동안 참고 지내셨어요? 라고 저희한테 약간 화를 내시더라고요. 가장 상식적인 질문이죠. 네. 근데 원래 이래서 그런데요? 원래 병원 오랜만에 가면 혼나요. 그래서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화를 낸다고 바뀔 것도 아니고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요? 가장 현명한 뜻은 그거죠. 돈은 벌어야 되니까요. 네. 안 참으면은 그냥 제가 그냥 관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진행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근데 이거 하면 막 감옥 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중요한 질문이죠? 뭐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죠. 저 같아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의당에서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안 간다고 정확하게 답은 못 해주겠지만 안 가도록 정의당에서 노력을 하겠다. 아 그런 거였네? 전 안 가는 건 줄 알았어요. 하여튼 아직은 안 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일단 만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때 저희한테 뭘 해라 뭘 저거 해라 이렇게 했던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를 듣는 수준이었고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노무사님이 아니라 보좌관님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자료 뭐 이런 거 좀 주세요. 요즘 돌아가는 게 어떤가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왔고 아 그 자료가 어디에 쓰일 줄은 모르셨죠 그때는 네. 국감장에서 쓰이거나 그럴 줄은 모르셨죠? 최대한 끌어다가 보내드렸죠. 저는 화가 많이 나 있었으니까요. 그럼요. 원래 순종적인 사람이 화가 나면 화가 빨리 안 풀리거든요. 확 모아가지고 보내줬고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저희 말고 다른 기사들한테도 한번 브리핑을 해줄 테니 기사들을 한번 모아보지 않겠냐 해서 이제 저희가 제가 얘기했을 때 올 것 같은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불러가지고 처음 이제 한번 모여서 회사가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불법이었고 그동안 잘못된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기사들도 다 이제 놀라고 화나고 이런 상태가 됐죠. 그 후로도 뭐 노조를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 불법 파견 문제가 되게 큰 문제라고 이거를 불법 파견 문제랑 임금 꺾기에 관련해서 한번 기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지 않겠냐 처음으로 기사를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한겨레 기자님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처음으로 했죠. 그때 만났던 게 한겨레 박태우 기자 네. 졌죠. 네. 만나서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기사가 나갔죠. 지금 계속해서 그냥 만났는데 다 업계 최고의 베테랑들이 걸렸어요. 아 업계 최고세요? 몰랐어요? 네. 박태우 기자 자주 만나셨잖아요. 그런 그 정도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기사가 처음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 원래 본사 관리자들이 관리하던 채팅방이 다 사라졌어요. 응. 나가라고 채팅방에서 나가래요? 방에서 나가라고 정말 이렇게 됐어요. 방에서 나가세요. 또 그게 예의를 찾았어. 그냥 강퇴시키진 않았어. 강퇴가 안 되잖아요. 강퇴가 안 되니까요. 아 나가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거기 뭐 방을 만든 사람이 나가봤자 자기만 나간 거니까. 근데 이게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휴대폰에 그 대화 내용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증거투성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침이 내려온 게 사람들은 다 나가는 걸 확인을 하고 본사 관리자가 마지막에 그 방을 없애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나 봐요. 그렇죠. 근데 이 회사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떤 지역은 이 방은 패스합니다. 하고 관리자가 먼저 나갔대요. 그래서 아직도 살아있는 방들이 있어요. 대화 내용은 백업해야죠. 전반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그 본사 관리자들한테도 본사는 제대로 업무 지수를 내리면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해 이런 분위기예요. 맞아요. 본사가 엉성하다는 게 그냥 웃을 일이 아니라 본사가 겨우 이 정도의 견고함만 가지고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XSFM입니다. 같이 이제 가보자라고 해줄 친구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가보아야 할 진보정당과 거기서 일을 해주시는 노무 관련 전문가들이 필요했고요. 국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노조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노무 전문가를 넘어서서 노조 조직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건 누굴 만났나 봤더니 민주노총이었죠. 총연맹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프닝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임종륜 지회장 개인의 이야기 혹은 SPC 파리바게트의 이야기 혹은 파견업체의 이야기로 국한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올해의 마지막 그것을 알기 싫다 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지금 임종륜 지회장이 말씀해 주신 대로 듣고 따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비상구를 가면 되는 건가요? DIY 비상구 안 가도 돼요. 이제 비상구가 그걸로 장사한다는 거 알았으니까 따라쟁이들 생겨요. 노총 얘기를 좀 해보죠. 단위기업에서 의뢰 노조가 탄생을 하려고 하면 이런 절차가 들어갑니다.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와서 그 정도 차원에서 도와줍니다. 어느 정도 차원이요? 간사급을 파견을 해줍니다. 노무사도 파견해줘요. 왜냐하면 그냥 계속 같은 노동만 하고 있던 기술자가 갑자기 우리 노조 할래 하고서 사측을 만나서 말 못합니다. 그럼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산별로조의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요. 모임하고 조직을 도와주고요. 행정업무를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노조는 큰 조직이니까 행정업무가 필요해요. 아니 그 작은 넥센 히어로즈 동호회도 운영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싸움이라는 건 행정업무잖아요. 네. 출발을 하나부터 열까지 잘 도와줍니다. 노총은 그걸로 조합비를 모아서 또 다른 노총을 노조를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가 같이 집회도 해주고 이게 부당한 인권탄압이라고 생각하면 박래곤 소장 같은 사람이 그 못생긴 신발을 신고 나가서 같이 덜덜 떨어주고 해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설득 안 하겠다 이게 뭐냐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네거시에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시키고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엔 전문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촛불 하나가 켜지는 과정이잖아요. 파리바게트 노조는 그냥 어떤 자연인이 만들었습니다. 산별노조는 민주노총은 화섬노조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셨고? 일단 저희가 찾아간 건 아닌 건 맞긴 한데 정의당 정성도 보좌관님이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만난 자리에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만난 자리에서 노조를 만들었다? 네. 화섬산업 노조 아주 큽니다. 그중에 식품산업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식품산업 업체들 오비맥주 회퇴제과 하겐다즈 이런 데들이에요. 엄청 동서식품 큰 업체들로 가득합니다. 거들떠도 안 볼 줄 알 수 있거든요. 여기는 정의당과 연결되었다. 정의당 쪽에서 연결해주셨다. 네. 정의당이랑 연결 정의당에서 연결을 해주셨고 들어보시고는 아 이게 이거는 정규직화를 시켜야겠다. 뭔가 되게 큰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막 엄청 막 엄청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도 도움을 좀 많이 받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어떤 그런 노무적인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할 역량은 안 되거든요. 뭐가 우리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바꿔봐요. 이 정도는 제가 기사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를 하고 할 정도는 되는데 그 외에 우리한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이런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다 에 대한 거는 저는 아직까지 공부를 해야 된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섬노조에서 다 도와주시긴 하셨죠. 화섬노조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도움됐습니까? 일단 고용노동부랑 대화를 하는 과정들 그런 것들 다 화섬노조에서 해주셨고 그렇죠. 고용노동부는 그냥 피고용인 한 사람이 가면 만나 주죠. 그 사무장님이 저희가 비상구 찾아가기 전에 고용노동부에 한번 연락을 했어요. 했을 때 아 그런 문제가 있군요. 협력사랑 잘 대화를 해보세요. 이러셨어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협력사랑 잘 얘기를 해보세요는 나한테 다시 전화하지마. 그렇죠. 맞아요. 제가 화섬노조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이런 일 때문입니다. 2017년 11월 2일에 오마이뉴스 이재준 기자의 기사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저도 평생 화섬노조를 부르던 곳입니다. 제목이에요.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화학섬유 식품노조로 명칭 변경 결정 11월 1일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사용키로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사 중간에 화학섬유노조 관계자는 최근 파리바게드를 조직하면서 화학섬유와 파리바게드가 잘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식품업종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명칭을 개정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네. 원래 식품이 들어가긴 했었는데 화학섬유노조라고만 했죠. 원래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옷 같은 계열 그런 맞아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노조였는데 그게 공장들이 다 해외로 빠지고 이러면서 섬유 쪽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품 쪽이 많이 들어왔는데 화학섬유라고만 하면 식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처음에 노조를 만들었을 때 기사들한테 화학섬유산업노조에 파리바게뜨 지혜가 생겼다 말을 하면 진짜 좀 따지고 드시는 분들은 분과가 맞지 않잖아요. 노조 잘못 만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해야 되죠. 이 안에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납득은 하는데 지금도 많이 물어보세요. 화학섬유 왜 근데 파리바게뜨가 왜 화학섬유야? 이러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이 그 부분이에요. 이미 혜태재가도 있고 동서식품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름 이렇게 안 바꾸다가 파리바게뜨 노조가 들어오니까 이름을 바꿨다고요. 모르겠어요. 바꾸신데요? 바꿨대잖아요. 제가 가서 왜 바꾸세요? 물어보려고 짬은 안 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묘했습니다. 단위 사업장 하나의 단위 면적의 부동산 안에 있는 단위 사업장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의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있죠. 이곳들은 노동자의 정규직의 임금 수준만 봐도 노조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요. 단합이 잘 되니까요. 네. 그리고 가장 힘든 게 전국의 지점 다 가지고 있는 시금류 프랜차이즈에요. 맞습니다. 깨강정이거든요. 조직이 안 되죠. 네. 그냥 툭 떨어뜨리면 와자작 깨져요. 그런데 기사에 의하면 조합을 만들고 첫 주에 200명이 가입했습니다. 다 제빵기사시죠? 네. 전부 제빵기사에요. 너무 빠른 속도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처음에 노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전국적으로 저희는 산별로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가입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인천에만 1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장 서울 쪽 기사랑 연결을 해봐라 해도 아는 기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는 서울 쪽에 아는 기사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통해서 두 달이 세 달이 걸쳐서 다 타지역에 한번 연락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엄청 어려운 일인데요. 그렇게만 노조를 만들고 나서 노조원을 늘리는 거는 지회장의 업무인가요? 제가 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이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통은 연맹이나 산별에서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이 케이스는 도와줘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첫 주에 200명이 가입을 했는데 200명이랑 다 통화를 하신 건가요? 아니요. 통화를 한 게 아니라 제가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들 인천 쪽에서 처음에 41명으로 시작했거든요. 41명이랑 다 통화하신 거고요? 그 다음 하루 만났어요. 만나서 설명을 하고 노조 가입 원서를 받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분들도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 연락을 하는 방법도 있었고 저도 이제 두 달이 세 달을 걸쳐서 연락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노조이긴 노조니까 연락을 거쳐서 거치는 과정 중에서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 막 이게 엄청 퍼지지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수석 부지회장이 이거를 인스타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인스타? 네. 근데 저희는 제빵기사들은 인스타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가 만든 빵이랑 케이크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인스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저 먹스타랑 몸스타만 있는 줄 알았는데 빵스타요? 자기가 만든 빵 그러니까요. 업무 환경은 이래도 자기가 만든 빵은 사랑스러운 거죠. 바로 이해되더라고요. 제빵사는 인스타그램을 쓰게 돼 있다. 네. 그래서 해시태그 해가지고 제조기사 하면 빵이랑 케이크 사진이 엄청 많이 나와요. 진열되어 있는 빵이랑 케이크이 아닌 주방 안에서 찍은 빵이랑 케이크 사진이 많이 있어요. 감동스럽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니까 저희 수석 부지회장이 인스타에다가 문제를 알리고 노조 가입 링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SNS를 잘 안 하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 그리고 노조인데 누가 이걸 인스타를 보고 노조 가입을 하나? 네. 하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뜬금없이 막 대구에서 누가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서 안녕하세요. 지회장입니다. 연락을 해서 근데 어떻게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인스타 보고 가입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거점으로 두고 그 지역에서 기사님이 부를 수 있는 사람만큼 모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인스타는 그냥 아니요. 어떤 거예요? 그 지역에 한 사람이 연락이 되면 제가 가서 설명회하겠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게 해야된 거 아닌가? 네. 그게 전공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와 근데 이걸 안 갖추는데 어떻게 알아? 이대목은 진짜 굉장히 존경스럽네요. 제가 되게 저주 한번 해볼까요? 천직을 찾았어요. 아니야. 안돼. 어떻게 그걸 바로 알아? 전국 단위에 노조를 만들고 첫 주에 200명이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노조 200명 가입시키는 거를 다 본인이 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신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싫어하신다는 걸 처음 영등포 커피숍에서 봤을 때부터 딱 느꼈어요. 아우 사람이네. 다가갈수록 아 사람이 다가오네. 이런 오그락 팍팍 나신다고 근데 다 아니 와 깜짝 놀랐어요. 대구에서도 설명하시고 그러셨어요? 다른 도시는? 이제 각 지역마다 그런 식으로 한두 명씩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해서 뭐 가입도 하시고 또 이제 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일단 설명회를 하기는 했어요. 지금의 가입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가입률? 가입률로 따지면 네. 아직 그렇게 몇 명에 한 명 정도? 제빵사분들 저희가 5,400명이거든요. 네. 수학을 못해서 5,400명 중에 800명이면 몇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높네요. 벌써 15%를 했어요. 계산 되게 빠르시네요. 엄청 높네요. 그런데도 아직 좀 모자라죠. 대화를 하려면 과반수가 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갈 길이 멉니다. XSFM입니다. 처음에 지회장 본인의 5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15에서 20%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이야기를 접하셨을 거예요. 네. 다양한 사례들을 들으셨겠네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 엄청 많더라고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10년 동안 다녔던 이유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10년을 어떻게 다녔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한 게 크게 아파본 적도 없고 산재 같은 뭐가 크게 다쳐본 적도 없고 그런 금강불귀 그런 걸 겪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나서 기사들한테 제보도 받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일단 저희들이 휴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이 너무 부족할 때는 3, 4회밖에 못 쉰다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지금도 유쾌가 못 가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다쳤다. 그러면 이 사람을 대체할 인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본인도 아는 거예요. 내가 쉬면 기사들 휴무가 더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아파도 울면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했는데 한 이틀 쉬고 나오라고 그랬대요. 기부스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저희는 계속 서서 일하거든요.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제빵사는 서있고 그 짧은 동선을 빠르게 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양다리를 기부스한 게 아니니까 한 다리로 짚고 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다리만 짚고 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뭐 이건 절대 못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도 쉴래요. 라고 할 수도 기사 스스로도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안 나가면 기사들이 못 쉰다는 걸 아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수석 부지회장님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정말 쉬고 싶으면 손이 잘려야 된다고 그러면 쉴 수 있다고 웃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웃는데 하여간 업계 개그란 다 잔인해 하여간 그런 문제들도 많고 일단 산재적인 부분들 근데 제가 말을 산재라고 하지 산재 처리는 없어요. 저희 그 처장님이 저희 산재 관련해서 자료를 모았는데 4년 4년 동안 선호권이었나 밖에 안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일을 안 하는 회사거나 기사들 스스로도 이게 산재 처리라고 생각을 안 산재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기사들이 지금 가장 안 좋은 게 손목 안 좋거든요. 터널 증후군이랑 많이 오죠. 변초염 이런 거 엄청 많이 오는데 그런 거를 수술을 이거를 내가 산재 처리 받아야지 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이거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상태에서 이거 아픈 것 같고 얘기를 했을 때 공상 처리만 받아도 다행인 거예요. 그냥 다 자기 사비로 수술을 하고 또 다시 복귀하고 뭐 그리고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에 4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뭐 점포에서 에어컨을 안 고쳐주니까 40도가 넘는 데서 계속 일을 해서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일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뭐 퇴사해야지 그냥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건초염이나 전완근 파열 이런 거는 정말이지 오래 써서 그런 거라서 산재를 산재라고 밖에는 말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박 직업병이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기사들 스스로도 이게 어차피 안 될 걸 아니까 회사에다 요구조차 안 해요. 단 한 번도 교육도 안 한 거고요. 네. 교육도 없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린 여자 기사님들이 많거든요. 네. 거의 한 저희가 봤을 때 7대3 비율로 여자가 7이거든요. 성비는 여성이 높다. 네. 그러고 보니까 그 안에서 성추행 같은 일들도 많은데 성추행 문제가 생겼을 때 협력사든 본사든 그거 해결을 안 해줘요. 그냥 기사를 달래는 거죠. 그냥 좋은 매장으로 바꿔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진급을 시켜줄게 해서 빼는 그 매장에서 빼는 선에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중에는 제빵기사에서 진급한 교육지원기사도 있겠군요. 다 그렇죠. 다 제빵기사에서 진급하신 분들이죠. 네가 참어. 네. 제가 아마 진급을 했어도 그렇게 했겠죠. 그런 문제들. 그러면 그 점포는 또 다음 기사가 들어가도 똑같은 일로 또 빠지고 그렇겠죠. 점주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런 식인 거죠. 성취연보험은 계속 있으니까 거기에 거긴 성취연보험이 있는 점포니까 그러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지원으로 빠졌어요. 당장 갈 매장이 없어서 잠깐 며칠을 쉬어야 되는 상태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슨 돈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매장을 쉬었는데 매장이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일할 의지가 있는데 당장 2, 3일 동안 너가 갈 매장이 없으니까 2, 3일 동안 쉬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돈을 받고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아야죠. 그런 건가요? 잠깐 잠깐 질문 본인이 받아야죠. 네. 회사가 받는 게 아니라 네.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쉬게 됐을 경우에 내 휴무를 일단 다 끌어다 쓰고 그다음에 어머 그것도 휴무를 써요? 네. 내가 출근하고 싶어도 출근을 못하는데 네. 내 휴무를 쓴다고요? 네. 근데 잠깐만 돈을 안 주니까 휴무도 아니잖아요. 일단 휴무 다 쓰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보건 휴무 쓰고 그래도 만약에 대기가 조금 길어진다 하면 연차를 그때부터 써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다음에 한동안 쉰 다음에 출근하면 그때부터 휴가 못 쓰네요. 다 써서. 네. 없죠. 없죠? 없죠. 아까 저 처음 알았어요. 노동자가 최대한 물러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회사의 사정에 맞춰서 휴가를 어느 정도 냅니다. 세상 모든 직장인들은. 그런 경우 있죠. 근데 회사의 사정에 기반하여 휴가를 내는 건 아니야. 그럼 저희는 그랬어요. 그 규칙이라면 지금 임용돼가지고 대기 발령받고 계신 대기 발령받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평생 못 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 국감 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눈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되게 침을 흘리는 호라 SPC는 큰일 났네요. 진짜 큰일 났네요. 기사가 진짜 새발의 피였네요. 언론에 나온 사실들이 왜냐하면 제가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걸 많이 안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금강불교시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점포가 되게 많아요. 점포가 3200개인가 있는데 그중에 2000개가 서울이랑 경기도에 몰려있대요. 지방으로 내려가면 점포가 엄청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출장을 다니는데 출장이 한 300km 다니신대요. 여기서 출장이란 어떤 성격의 업무입니까? 지원기사가 지원을 가는데 아 지원기사가 메인기사들 만나러 가는데 메인기사 쉬는 걸 대체 근무를 해주러 가는데 타지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인지역에서는 버스 타고 가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 그러면 출장비가 나온다고 하는데 출장비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해주고 뭔가 출장비 계산을 또 기사 보고 직접 하라고 간대요. 돈을 좀 가져갔어 너의 전화를 끊는 거지 그건 그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어떤 출장비를 얼만큼 언제 많이 지급받았다는 겁니까? 물어볼 데가 없는 거군요. 없어요. 없고 저희는 증거자료 같은 것도 받아볼 수가 없고 제가 5만 원 떼끼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대 하면서 다음 월급에서 빼갈게 했는데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준 거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생활이 돼요. 그럼 다음 달에 생활이 돼요? 그랬더니 금액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몇 달에 걸쳐서 돈을 빼갔대요. 이건 은수미 차용인이 몇 번을 했던 얘기 아니에요. 임금이 곧 수익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들은 다음에 근데 왜 화를 안 내세요? 저는 지금 5만 원 갖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60만 원 100만 원을 뜯기고 가만히 계세요. 그랬더니 말해도 해결이 안 되고 여기서 좀 크게 뭐라 크게 막 내가 이거 왜 내야 돼 난리쳤던 분은 쟤는 맨날 저렇게 난리 치는 애 찍히고 네. 찍히고 그리고 많은 거예요. 이 사례들은 지금 정도까지 말씀해 주신 것만 모아놓고 봐도 단 한 가지로 기결됩니다. 세 발의 피인 것 같다. 이 정도는. 무궁무진하겠구나. 저희 사례 받아보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질문할 것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광고도 많이 남았고요. 배부르네요. 마지막 회인데 내용이 많아요. XSFM입니다. 돌아왔습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 파리바게트 지회 임종린 지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요. 올해의 마지막을요. 그러니까 지회장님의 커리어의 마지막이 아니라요. 그래도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제 못 관두잖아요. 지대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노조 지회장의 가장 슬픈 운명이죠. 회사를 못 관두. 가장 슬픈 게 뭐냐면 노조 만들었어요. 도망 못 감이라고 후기 보내신 거 있잖아요. 여기에 키우기 113개가 있어요. 이건 승화거든요. 그렇죠. 승화죠. 나빌레시는 중이에요. 파리바게트 사태 이해관계자는 SPC도 있고요. 아까 휴먼원테크라고요? 휴먼테크원 휴먼테크원이라고 협력사가 있고요. 정당들이 있고요. 이걸로 이제 장사도 해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는 저 멀리는 고용노동부도 있고 청와대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있고요. 어제부로 한 숟가락 올리려고 했다는 한우총이 아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임종림 지회장과 같은 제빵기술 노동자들의 지회 말고 하나 더 있죠. 빵집에 점주들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에 점주들이 있습니다. 점주들과 이 사태 이후에 대화를 해보셨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가는 매장에서는 제가 먼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기사시니까 몇 군데를 도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세 군데 가고 있고요. 그 세 점주님들은? 오실 때마다 지회장 왔다고 얼어붙고 막 처음엔 조금 그랬어요. 자기가 빵 다 만들고 막 다른 사장님들이 저희 사장님한테 제가 가는 매장 사장님한테 제가 사장님이 업무 지시하거나 이런저런 말하는 거 녹취하고 있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이런 얘기도 하셨대요. 비대위 점주 비대위가 서인천에 자그맣게 지금 처음에 사장님한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회사에 저희 제빵기사들이 노조를 만들었는데 제가 대표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이런 보고가 어딨어요. 근데 정말 점주 그 작은 파리바게뜨의 점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을까요? 이게 얘는 10년 동안 제빵기사 그냥 인천에서 한 내가 아는데 죄장이야 이제 근데 약간 반응이 놀라시는 것도 있고 약간 뭐 걱정하시는 것도 있고 하면서 내가 너를 아는데 얘가 이 정도 너가 이 정도로 화가 나서 할 정도면 회사가 잘못하긴 했다 했나 보다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약간 정의당이 너 이용하는 거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셨고 티피컬하고 되게 사회생활 같아요. 실감 쩔어요. 이번 국정검사에서도 나왔던 얘기죠. 아 그래요? 하여튼 그랬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제가 가는 점포는 사장님들이 크게 막 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뭐 조합원들은 쓰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셨고 근데 그건 조금 불가능해졌어요. 왜요? 지금 조합원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사장님들이 조합원을 안 쓰겠다 하면 내가 빵을 만들겠다. 그렇죠. 사장님이 파업하시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근데 정말 웃기가 힘든 게 이제 세정부 들어서가지고 가장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노동문제 패러독스가 이거 아니에요. 본사는 목표 수익을 줄이지 않을 것이고 노동자의 수익은 늘어날 것이다. 작은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갈 것이다. 의 문제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집안 망할 공포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점준님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나요? 조회장님한테? 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게 직접 고용이잖아요. 네. 직접 고용되면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제가 언론 인터뷰 할 때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게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서 이제 기자님 성함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누구요? mbc의 김세의 기자 네. 좋습니다. 네. 그분이 연락이 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왔을 때 김세의 기자가 누구신지 아시는 분들께 참고가 많이 될 만한 자료 네. 그분 오셔가지고 본사의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저를 취재를 하겠다 해서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래서 본사가 직고용이 됐을 때 어떤 처우가 개선되길 바라냐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본사 기사들과 저희들의 업무는 똑같이 하는데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임금이 회사에서 주장하는 게 1년에 1천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임금적인 부분에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더니 딱 그것만 나간 거예요. 그리고 헤드라인이 그거였어요. 이런 식의 정규직화가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식의 기업 다 죽는다 이놈들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긴세희 기자의 일반적인 저널리즘이죠. 네. 유명하죠. 사장님들이 그 뉴스를 보신 거죠. 그랬을 때 아 쟤네 분명히 임금 올려달라고 노조를 만들어서 임금 올려달라고 말할 거고 직접 고용되면 우리 용역비가 올라가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석되라고 나온 뉴스죠. 거기에 사장님들이 거기에 사장님들이 많이 돌아서신 분들이 많다 하시더라고요. 그 기사에 언론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죠. 상황을 그래서 지금까지도 직접 고용을 반대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 그런 기조예요. 직접 고용되면 용역비가 올라갈 거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내시거든요. 기사 한 명 쓰는데 그 점포 물량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른데 350에서 한 430까지 내신대요. 한 사람에? 네. 그런데 근데 제빵사님들의 고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 제빵사님들이 받는 비용은 한참 못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참 못 미치죠. 이번에도 월급을 받았는데 4회 졌는데 월급이 2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주 개별 점주 한 사람이 제빵기사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내는 돈은 지금 연봉으로만 보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는 생돈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 지원기사 월급을 또 자기 메인기사 말고 오는 지원기사에 대한 월급도 약간 부담을 하시고 그 다음엔 기사들 상여금이랑 이런 거 보험료랑 이런 거 저런 게 들어간대요. 말로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정확한 어떻게 산정이 되는 산정 내역서를 정확하게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본사도 협력사도 네. 근데 저희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보좌관님이 계산한 바로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신 산정 내역서를 살짝 공개했는데 그거 갖고 계산한 바로는 1년에 한 270억 정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돈인 거예요. 그리고 기사들이 모시면 모실수록 협력사는 돈을 버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건 이제까지 2시간 들은 바에 따라서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꺾었으니까요. 꺾기도 꺾었고 인력이 지원기사가 뭐지 휴무가 3,4회밖에 안 간다는 거는 지원기사가 그만큼 가는 매장이 많다는 거잖아요. 원래 지원기사 한 명당 3개의 점포가 가는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휴무가 3,4회밖에 안 되면 지원기사는 벌써 대여섯 군데를 가는 거죠. 사장님들은 우리 점포의 지원기사가 한 달에 7번은 온다는 기준으로 돈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지원기사가 그만큼 안 가잖아요. 그 돈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점주도 제빵사만큼 비슷하게 착취당하네요. 착취 많이 당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하는 바로는 협력사가 사라지고 차라리 중간에 아니 물건을 사도 중간에 소매상이 빠지면 싸운 거잖아요. 협력사가 빠지고 저희가 직접 고용 됐을 경우에 용역비가 올라갈 일이 없다. 그리고 용역비 공개를 투명하게 할 수만 있다면 투명한 공개를 가맹점주협의회가 따로 있잖아요. 가맹점주협의회가 SPC로부터 투명하게 용역비 공개를 받는다면 지금 내는 돈만큼 내지 않아도 되거나 내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들려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최저임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만큼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내려갈 것 같은데요. 가맹점주 돈 돌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확실히 못 말하겠는데 가맹점주협의회 쪽 간부님이 라디오 인터뷰를 하면서 직접 고용되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김종배 그분께서 그래서 그게 정확히 계산이 된 건가요?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지만 올라갈걸요? 그러시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만 하고 계신 거예요. 들은 거죠. 김세희 기자한테? 아니요. 누군가한테 올라간다고 이재강 가맹점주협회 회장이죠. 점주들은 많이 안 만나보셨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만 지회장님이 이재강 가맹점주협회 회장의 의견과 모든 점주들의 의견이 같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 합자회사에 가겠다 합자회사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 때 뭔가 가맹점주협회 내에서 어떤 협의가 끝난 다음에 나온 게 아니라 간부들이 먼저 지른 다음에 이렇게 갈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안에서 반발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똑같다는 게 바둑드는 심정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타이커스 핀들레이의 대사입니다. 테란미션에 나오는 누군가였네요. 저쪽도 시간 없긴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지금 노조가 재판기술사가 조직이 됐으니까 저쪽도 한참 조직화해야 되잖아요. 저기도 지금 잘 안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됐을 때는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부의 자리를 얻고 빨리빨리 자기들 그냥 입장대로 처리를 하고 해버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협의회라든가 무슨 회회라는 이름이 사실 대표성을 갖지 하는 경우가 많죠. 그중에 지금 파리바게트 가맹점주협의회가 어떤 상황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회장님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제 주장입니다. SPC가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중간에 합사회사하고 모고 협력업체 빠지면 모두가 남을 것 같다. SPC 빼고 적어도 모든 게 깔끔해지긴 하겠네요. 모르는 것 없이 그렇습니다. 조합만들기 DIY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사람을 만나기도 싫었고 저를 만나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회사를 관두려고 하셨다고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의당을 찾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관둘 거기 때문에. 수줍게 여쭤봤습니다. 회사를 관두면 뭐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무것도 안 해보고 싶다라고 진지하게 답변을 해주셨다. 산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사람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가고 싶은 곳이 다르죠. 저라면 풀수방에 한 칸을 전세를 내서 명작에 둘러싸여 여생을 보내겠어요. 여튼 비슷한 거죠. 그러려고 하던 양반이 지금 올해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게요. 개인에게 쏟아지는 노조 업무와 미디어의 하중 버틸만 하십니까? 핸드폰 뒤에 되면 한다 라고 써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똑같이 아침에 6시 출근을 해서 4시 퇴근을 하는데 지금도 계속 하시니까요? 네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언론사들이 오전에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바빠 죽겠는데 지금은 좀 잘 안 받고 하긴 하는데 초창기에는 막 다 받아야 되니까 한마디라도 해야 되니까 받으면서 하니까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안 끝나고 또 막 조합원들이 물어보는데 바로 대답 안 해주면 안 되니까 또 막 대답해주면 일이 안 끝나고 핸즈프리로 통화를 하면서도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기는 하죠. 안 좋겠죠? 안 좋아하시죠. 사장님들이. 네. 그렇게 하니까 일이 일 자체가 안 끝나는 거예요. 일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한 상태에서 또 오후에 또 조합원들을 만나러 가야 되니까 쉬는 날이 지금 없거든요. 없죠. 네. 그래서 있는 시간도 모자라겠는데 네. 전반적으로 계속 노조활동도 일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좀 정신없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사무적인 일들은 이제 사무장님이 다 하고 있어서 사무장님도 지금 많이 바쁘고 근데 생각보다 다들 옆에서 엄청 막 피곤하지 힘들지 하는데 그렇게 힘들거나 피곤하진 않아요. 농구나 미식축구 같은 걸 하셨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상이 잦은 종목 꾸준한 출장이 중요한 종목 아니 되게 존경스러운 대목 아닌가요? 체력이요? 아니요. 멘탈이요. 멘탈이요. 근데 저는 아직 그 왜 저러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어딜 존경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 버티고 계시는 건지 아 아 근데 이게 이게 지금 네 어쨌든 간에 제가 조합 800명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응 그리고 이 800명 외에도 어쨌든 간에 휘져놨잖아요. 이 휘졌다는 말은 좀 그런가요? 아니요. 저 흑인 민권운동사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말콤엑스라든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세상을 일단 흔들어놔라. 말을 듣게 지금 우리가 그런 분의 프리커를 앉혀놓고 방송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내 훈연에 어떻게 돼있나 봅시다. 네. 그러니까 위인전이 나오실 분과 함께 아무튼 휘져놨어요. 그러니까 책임은 져야죠. 어떻게든 해결을 보고 기사님들이 좀 많이 지금 불안해하거든요. 저는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어쨌든 간에 일은 어떻게 진행은 되겠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진행은 되겠지만 현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빵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부터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지금 기사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배에 힘줘라. 네. 우리가 없으면 파리바게트는 존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부심 스스로 자부심 가지고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인력이다. 생각하시고 근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의 청사진 너희 없어도 제빵사 많아 라면서 다른 사람을 다 고용해버린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포섭해버리겠다. 하면 되죠. 와. 왜냐하면 되니까. 되니까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처음으로 엄청 좋겠어요. 논리에 빈 곳이 없다. 지금 윤세민 기자가 울려 그래요. 감동받아서 진짜 아까 전에 되게 부끄러워 하시던 분이 히어로가 되는 거를 제 눈으로 봤어요. 지금도 부끄러워 하시잖아. 아니 근데 지금은 후광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더우셔서 그렇고 말씀 많이 하셔서 네. 결론을 저 대신 내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임종린 지회장님하고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뭐 기업 오너도 있고 인생 팔자 핀 사람들도 있어요. 돈의 기준으로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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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가에서 결정해주는 데에 내 밥줄이 달린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조직과 행정 경험이 없고요. 정치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TV에서밖에 못 본 사람들이고요. 연대하고 조직화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사측을 상대할 힘 이 있다는 걸 모르는데 그게 꼭 필요한 한국 사람들 셀 수 없이 많고 청취자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지금 좀 만들어내주세요. 제가 이거 처음에 노조 만들기 전에 방송 들었던 게 마필관리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저씨죠. 그런데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누구 하나 내가 좀 부당한 대우를 받긴 했지만 누구 하나 죽어나간 것도 아니고 팔다리가 잘리고 이런 근무 환경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게 좀 오버 아닌가. 지금 저한테 도움을 주고 계신 이분들도 지금 우리가 아니라 좀 더 그런 현장 가서 하셔야 할 분들인데 왜 우리 향기에 우리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되는가 그런 걱정 좀 했거든요. 했을 때 그래서 제가 화성 국장님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런 사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도 될까요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기 전에 뭔가 환경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저희 조합원들한 조합원 조합원? 아니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이렇게 하신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겠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게 제가 지금 몰라서 받고자 당신 불이익한 일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엄청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노조 가입 얘기를 하니까 노조 가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당하는 불이익은 어쩔 거야? 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노조를 하면 불이익을 당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래에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거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불이익에 좀 많이 화를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신데요. 알아요. 음미하고 있었어요. 네. 말이 멋져서 알겠습니다. 네. 많은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그게 좀 죄송스러웠어요. 전화기 무진동에 무금으로 좀 해달라고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의원님들은 보좌관님이 녹음하는 와중에 더 바쁘죠. 네. 오문 받으라고 제가 가끔 하고 그러는데 전화 덮어놓게 한 게 지금 가장 미안한 게스트였습니다. 아니에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요즘 많은 전화를 받고 앉았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그 말 되게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누가 죽어나가는 사업장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하나 죽어야지 이거 누가 하나 죽어야지 바뀌어 이런 말들 있잖아요. 안 죽어나가도 바뀌네요.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지금 당하는 불이익이 있으면 누구 죽기 전에 한번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러다가 안 되면요 산에 잠깐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에서 혹은 에그를 지참하고 산에 들어가서 쉬면서 다시 돌아옵시다. 네. 쉬었다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많은 노동운동 지도자의 가장 큰 문제는 직함이 길다는 것입니다. 이 긴 직함을 갖게 되신 심지어 본인 때문에 안 그래도 이름이 긴 노조의 이름도 바꿔주신 민주노총산화 화학섬유 산업 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임종린 지회장 이었습니다. 부디 이 SPC의 제빵기사들이 수많은 제빵기사들이 안 좋게 되는 노동환경에 처하게 되어 서 지회장께서 다시 시간이 늘어나서 남는 시간에 요파씨나 듣는 삶으로 돌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말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다른 곳도 나가겠지만 지금 드릴 것이 XSFM 후드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이즈가 맞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휴가 내신 거예요? 네. 오늘 쇼예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잘 버텨봅시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XSFM